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본경선에서 김영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김영록 후보는 2위 장만채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본경선에서 김영록 예비 후보가 40.9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만채 후보는 32.5%로 2위, 신종훈 후보는 26.5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 김영록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함에 따라 2위 장만채 후보와 오는 18일과 19일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특히 1위와 2위의 격차는 8.4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결선 투표의 향방은 3위인 신종훈 후보가 올린 득표율 26.58%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김영록 후보는 대세론을 바탕으로 신종훈 후보를 지지했던 권리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란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에서도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도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열심히 뛰고 뛰겠습니다. 반면 장만채 후보는 1위와의 격차가 크지 않다며 전남 동북권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한 역전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기세를 몰아 승리하려는 김영록 후보. 마지막 역전극을 자신하는 장만채 후보. 후끈 달아오른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오는 18일과 19일 결선 투표에서 최종 판가름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